찍고 찍을 거야. 셀카 찍지 마. 아니 셀카 안 찍고 있어. 흑선이 있습니다. 네 이거 찍고. 이렇게 찍어. 야 좀 이상해. 피해를 무슨 뭐해. 표정 뭐야? 우정 난 것 같아. 잠깐만. 스티커 좀 찍어줘라. 한 번만 더. 오 괜찮은데? 헬로우. 헬로우. 형이 지금 지금. 나 진짜 못 믿어? 아니 나는 레전드 나온다 이거. 다리를 하나 그려봅시다. 봐봐 어떻게 나왔어. 와 그거. 아니 그거 봐봐. 아니 진짜 레전드. 오 이거 대박인데? 아니 진짜로. 나 진짜 사진 작가해도 될 것 같은데. 아니 그냥 그냥 긁어주세요. 오 레전드다. 그치 레전드지. 허드 어떻게 지금. 그냥 좀 일반적이지 않나. 그냥 앉아 막. 앉아. 응. 하단을 지금. 이렇게. 약간 어 차지 봐 약간 이런 느낌. 안 돼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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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타이. 이렇게. 약간 위키라는 그런 거. 이제. 너 진짜. 응. 나 잘 찍어줘. 반대로 이렇게 엎드려봐. 엎드려. 거울을 살짝. 엎드려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안 좋아? 네가? 가만히 있어. 진짜 가만히 있어 봐. 아니 진짜. 그냥. 카메라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오오오오. 괜찮아. 괜찮아. 재능이 있는데. 그치? 와 이것도. 오 괜찮다. 그치? 진 모습까지. 머리 괜찮나? 응. 아 지금. 안 보는 게 나아. 진짜. 진짜 진긴다. 요니듀? 아 진짜 우리 다 Poisid. 아 진짜 아버지다. 아 ㅎㅎㅎ hand머리에 있어. FRN 오오오오. 진장하자. 진짜. 오 진짜 카카예에서 이렇게 산만질대요? 이런 거 다 보고 오세요. 오! 진짜 너무 잘 찍어. 진짜 대박. 나도 찍어줘. 나도 찍어줘. 오! 오 좋아 좋아 좋아. 이거 봐봐요. 빨리 나도 찍어줘. 빨리 찍어줘. 빨리 찍어줘. 이거 진짜 잘해. 이제 앉아서 찍어볼게. 오! 이거 냄새 맡겨. 한 번만 찍어줘. 오케이 이제 마지막. 마지막. 오케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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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내가 세트를 한번 봐볼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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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세트장이라고. 형 아마 이쪽이 더 잘 나왔어. 여기? 오! 오 좋아 좋아 지금 이거. 오! 오! 잘 나왔지! 오! 행정으로 고민하는지 좀. 오! 근데 이거… 크레디도 확실히 넣어줘야 된다고. 올릴 때. 내가 찍었다고 해야 된다. 오 좋아요. 네 좋아요 좋아요. 오. 잘 나왔다, 이거봐. 오, 이런 거 괜찮네. 오, 이거 한 번 더 찍어. 오, 아, 그대로 그대로. 아, 좀 더 올려봐요. 오, 이거다. 야, 이거다. 아, 잠깐만, 오케이. 오! 오, 오케이. 오, 오케이. 오, 오케이. 나 조금만. 이거 마이크 하면 안 돼, 한 번. 그냥 찍지 마. 촬영 현장이나 환경이 조금 안 좋은 게 있었는데도 이제 촬영 감독님, 조명 감독님도 항상 감사드리고 싶고요. 이제 오늘 작품은 아무래도 조금 조금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레트로한 느낌과 뭐랄까 조금 이렇게 인티지한 감성을 좀 풍부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게 솔직히 제가 누른 게 아니거든요.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됐어요, 카메라를 이렇게. 그냥 있으니까 보이는 그대로 이제 감안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 장면이 이제 머릿속에서 사진을 찍는 느낌. 어쨌든 앞으로의 작품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는 그냥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술을 담아봤습니다. 그냥 그냥 그림을 담아봤습니다. 작가가 화면 늘어졌네요. 이제 저밖에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웃겨서 많이 하는데 일단 이렇게 재능이 있는 친구 가서 하면 늘어나가지고 되게 너무 신기해요. 나밖에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팀에 하면 재능이 있다는 게 찾아버렸네요. 이라덴 작가님 그러다 배율 반대로 heavenly